이번에는 네덜란드 오면은 저희가 몇 팩씩 사가는 초콜릿이에요 빵 위에 뿌여서 먹는 거거든요? 비도 오는데 이거 먹어봐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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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디어 맥아다클렌의 룰르먼트 디자이너 아울렛에 왔답니다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게스트 서비스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요 한국에서 제휴사를 통해서 할인쿠폰을 미리 등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쿠폰으로 교환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바로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고 솔직히 저희가 핸드폰 돌아다니면서 보기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거 QR코드만 찍어도 이렇게 전체 지도가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텍스 리펀 할 수 있는 기계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원래 웬만한 아울렛 가면은 조금 텍스 리펀을 공항에 가서 직접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울렛에 있어도 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계가 4개나 있으니까 엄청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어가 또 있어요 알죠? 여기 한 번 받기 방금 저희가 게스트센터에서 짠! 패션 패스포트를 받았어요 이게 10% 할인권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딱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5개 충분하려나? 제가 했는데 충분하대요 그리고 1인당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아울렛의 가격에다가 추가적으로 10% 이렇게 할인이 가능하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아울렛점이랑 다른게 텍스 리퍼는 50유로 이상부터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 해요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후에 부터 붕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여기 저희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가 빅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들이 좀 몰려있는 곳이에요 부지 매장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나 깜짝 놀랐어 저 아울렛 치고 이렇게 많은 상품을 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남성복 말고도 키즈존이 귀에 따로 있더라고 나 어린애들 신발이랑 원피스 이런 거 옷 너무 나 지금 눈 돌아갈 뻔 했잖아요 진짜 아직은 조금 사기 이루지만 언제나 애기 대고 숨 찾고 와야겠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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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우리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얘기 들었을 때 예복 예단으로 결혼식 준비할 때 남성분이 수트를 전체적으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게 몇 백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아껴서 유럽 여행 와서 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양복 세트를 구매를 했다고 해요 마틴도 그렇고 진짜 웬만하면은 도스에서 정말 얀보 남자분들 한 세트 꼭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독일 브랜드라서 독일이 제일 쌀 줄 알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미 리테일에 할인 들어갔지 두 개 사면 할인 또 들어가지 택스리퍼를 하면 또 나오지 뇌안사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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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살 거는 정했고 마트 입어본 지금 이 후드랑 반팔티 하나를 고민 중이어서 일단 카운터에다가 예약으로 맡겨놓고 다른 브랜드 보라 보다가 예쁜 거 더 발견 못하면은 다시 와서 픽업을 하려구요 2시까지 해볼거에요. 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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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발리도 있고 어 여기 프라나 바로 있네요. 근데 운이 좋은게 아직 프라나에 둘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특히 구찌랑 프라다가 여기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웨이팅 라인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람 많을 때는. 근데 오늘은 아직도 다행히 많이 없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여기 매장도 꽤 크고 가방들이 많은데요. 의류랑 프라다 하는 유명한 사피아노 가방 있잖아요. 깔별 사이즈별 다 있어요. 근데 가격은 심지어 뭐다? 아 이걸 진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반가격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뭐 그정도 한답니다. 네 직접 와서 보세요. 딱 너무 귀여운 그 미우미우 내가 신을만한 스니커즈랑 프라다 애기 스니커즈 커플템으로 지금 봐왔는데 나중에 아기 데리고 와야겠어 또. 잠시만요. 이거 맞게 써져 있는 거 맞죠? 지금 이거 반가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일을 엄청 드리고 있어요. 에피아노 가방 오늘 yêu니까asına 원수 여기가 바로 식당가에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왁아마마라고 지금 여기 일식 있는 곳인데 야키토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멘 어머 불고기도 있네요? 저는 탄탄면이랑 닭꼬치를 시켰어요 저희가 방금 여기 뒤에 점심을 먹고 나왔잖아요 맞은편에 바로 버킨스탁이 있습니다 여기 버킨스탁이 진짜 저렴하다고 유명한데요 사실 독일 브랜드거든요? 근데 독일보다 여기다 특히 이 아울렛점이 제일 저렴하대요 오리지널 가격 그 다음에 아울렛 가격 거기에 또 세일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이 기본인 것도 많아서 좋다 80에서 48유로 이것도 거의 절반 가격이네요 내꺼 하나, 선물용 하나 오픈스탁 두 켤레만 사도 텍스 리폼 가능한 금액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들 타들지만 유럽에서도 트레킹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고 실용적인 거는 인기가 계속 있답니다 이 포스는 진짜 소프트 보센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괜찮지? 내가 색깔을 좋아해요 나랑마리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지금 마음에 드는 자켓을 발견했대요 자켓을 발견했대요 자켓도 못했다는 나이도 좋지 나이도 좋지 좋은 자켓 아, 더벌이 저희가 안 갔었죠? 그래서 더벌이 쪽으로 다시 찾아가 볼게요 오우 아, 그러니깐 희망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뭐? 희망이 많아요 희망이 많아요 희망이 많아요 저희가 일찍 왔었더라면 한 5월달쯤 그쯤에는 또 네덜란드 튤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웃렛도 정말 튤립으로 데코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한참 불꽃놀이를 해주는 시즌이 또 있대요 그래서 진짜 그냥 쇼핑 플러스 놀러 오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또 깜빡할 뻔했네 클로에는 아웃렛에 잘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입점이 되어 있네요 너무 귀여워 지금 제가 웬만하면은 배 때문에 상의 위주로 살려고요 아니면 원패스 그치 가격 보니까 적어도 한 30%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시즌 지난 이런 2월 상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할인율이 높고 곧 바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저거는 평균 저 정도 할인율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먹을래요? 너무 귀여운 것 봐요 이거 뭐야 우주복 이거 흰색 패딩은 가격도 방금 봤는데 거의 반가 리테일 프라이스에서 지금 몽클레아 보고 있는 경량 패딩은 경량 패딩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2, 30%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딱 3, 2개? 4, 1 이렇게 남았거든요 확실히 아울렛은 본인 사이즈가 있을 때 빨리 사가야 됩니다 아니 버버리 매장은 얼마나 크길래 지금 저기 끝에서부터 지금 제가 출입구를 찾고 있어요 계속 더 앞으로 가라네 아하 여기구나 지금 버버리 다 둘러보고 나왔어요 저는 진짜 내가 그 전에 주의 깊게 못 봤는지 아니면 이 아울렛이 특히나 어린이 키즈 옷들이 좀 많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구찌랑 버버리 키즈 무조건 꼭 들리세요 눈 돌아가요 진짜 오늘 그리고 아침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람이 좀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맘 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아까 이제 뭐 프라자면 구찌에 버버리에서 좀 몇 개 눈여겨보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버버리 같은 경우는 하나 제가 예약 걸어뒀거든요 네 최대 1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게 티켓이에요 조금 이따 1시간 안에 다른 곳 못 찾으면 이거 타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버버리에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몸블랑도 있고 왼쪽으로 오프와이트 버버리에도 없는 웨이팅 줄이 지금 오프와이트에 있네요 지금 본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중간중간에 벤치고 카페고 많으니까 집에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나 컨템포러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할인된 아울렛 가격에 추가로 할인이 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또 럭셔리 브랜드까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백화점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주위는 조금 더 스트릿 패션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유럽 사람들은 아울렛에 오면 좀 더 이런 아웃도어나 스포츠나 스트릿 패션이나 그래도 컨텐츠까지는 가긴 하는데 오히려 진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맘먹고 유럽 여행 온 사람들은 아울렛 뽕을 뽑으려면 웬만하면 럭셔리 브랜드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잘 여기에 정말 잘 섞여 있어서 그래서 유난히 여기서 쇼핑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틴의 한결같은 흰색 스니커즈 취향. 마음에 들어? 응. 그냥 이렇게. 진짜 super. 비쌤. 그리고 다운로드 50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울렛에 들면 제가 들리게 좋아하는 브랜드. 다른 데로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아울렛에 들면 제가 들리게 좋아하는 브랜드. 다른 데로 가야죠. 그냥 이렇게. 하나 되게 많이 먹어라. 변신하는 브랜드. 귀여워. 진짜. 지금 문진 하고 나니까… 약간 옷을 많이 못 사겠는 거는 사실이에요. 결국 샀어요 저희가 아까 저기 밑에만큼 가는 바람에 한 시간 안에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까 그 티켓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보여주니까 다행히도 너무나 고맙게도 보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 앞에 콜로 여기 콜로랄프로렌이 이번에 새로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큰 매장이래요 약간 집같이 생기지 않았죠? 방 너머 방 정말 약간 자잘자잘한 거는 선물로 해가기 좋아요 본인이 쓸 거는 이제 좀 사이즈 큰 거 냄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틀러리 세트 예를 들어서 쇼핑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게스트 서비스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짐을 잠시 더 맡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센서나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아울렛 가격은 딴 데도 비교 못 할 만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면은 이 캐리어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센터 가서 이거 맡겨달라 하면은 무료로 맡아준다고 해요 여기도 정말 유명한 접시 이거 모으는 사람들은 시즌별 테마별 나올 때마다 또 구매를 하신다면서요 이 20%가 아울렛 가격에 추가로 20% 할인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런 거 모으시는 거 맞죠? 이 접시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이것도 뭔가 유명한 거였던 거 같은데? 근데 이건 솔직히 예쁘긴 하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르쿠르셋 냄비 한국에서 냄비 하나가 40만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지금 거의 한국 백화점에 비해서 4분의 1? 세일 많이 하는 거는 5분의 1까지도 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쇼핑을 다 마친 거 같은데요 저희는 월요일에 비해서 엄청 많이 흥미로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네요 많이 부족해서 많이 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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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독일하고 벨기이랑 정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이 한 60% 넘는 거 같아요 요즘 아침에는 이곳도 안쪽에서 이게 거의 10시 반 정도 10시간 정도 항상이나 여행 오시는 분, 헬륨, 네덜란드 암스테덤, 브루셀 등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 르르몬츠 아울렛 센터점 노트지 마시고 오늘 저희 쇼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마빛오 저희가 오늘 저녁인 노글 숙소랍니다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맞아 여기 안에 또 미셀린 식당이 있는데 예약이 꽉 차서 오늘 저녁은 못 들어갔어요 르르몬츠 아울렛 센터점 내 첫번째 시간에 르르몬츠 아울렛 센터점 난 그거 듣고 싶어 르르몬츠 아울렛 센터점은 1863년에 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로 그리고 전부는 아직도 오리지널 어벤은 이 미셀린 아울렛 센터점이 좋더라고요 르르몬츠 아울렛 센터점 살다 살다 가목 호텔에 올 줄이야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 있고 영화 속 세트장 같기도 하고 이제 방 구경을 해볼까요? 정말 재미있어 덱스 다 썩고싶은가? 음..봇이 덱스 근데 이거 진짜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됐어요 음..이거는 사실상 기술이 없었죠? 음, 예,alkan seandassja apibliotei, oder djim, or za michi boso. 아, das sieht aus wie, wie im djim gefangenis, oder das ist in... ...ALINSTYLE. I like. Good morning! 낮에는 또 조명이 살짝 주황빛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짠... 짠. 지금 이렇게 콘티넨털 백퍼스트로드 저절로 다 나오는 거고 요거트 들어간 치아볼이랑 프렌치토스트 주라를 시켰거든요 진짜 진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3박 4일 동안 두 나라 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알찬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체크아웃 하기 전 빨리 여러분들에게 어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많은 것들 제가 weiß지 nicht, 스포츠웨어, 캐주얼, 그리고 아주 잘 스트레칭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비쌌적이에요 저한테 나의 여행을 좀 더 überzeugen 왜냐면 저는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 것들 근데 저의 여행을 쓰셔도 돼요 뭐지? 저의 엑스트라 슈퍼 히트 테크놀로지 나? 괜찮네 맨투맨 하나로 샀답니다 사실 색상이 너무 예뻐서 반해서 산 거고 Tomilfigur에서 맨투맨 또 하나 그리고 할인이 굉장히 두 번이나 들어가는 상품이었고 저의 가장 빨리의 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다 끝 저의 엑스트라 슈퍼 히트 테크놀로지 나의 엑스트라 슈퍼 히트 테크놀로지 이렇게 잘 어울려는 후에 정말 무서워지기 때문에 저의 엑스트라 슈퍼 히트 테크놀로지 저의 엑스트라 슈퍼 히트 테크놀로지 이곳은 이곳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항상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지? 아빠 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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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있는데 이게 제 포ái 쪽에 랩 수제도 너무 가벼움이 BUT 지금 배가 조금 어느정도 나왔단 말이예요 나온 상태인데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원피스를 샀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트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생겼습니다. 맞아. tschüss.